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초급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본사활이죠? 실전에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 완벽하게 사는 방법. 실전에서는 기초분들이 폐를 많이 만드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과연 어떤 수로 사는게 가장 완벽하게 사는 수일까요? 실전에서는 이렇게 젖히면 어떻게 될까요? 100이 물론 이렇게 놓으면 살았죠? 이렇게 안 놓을 것입니다. 100은. 이런 식으로 놔가지고 아 이거 곤란합니다. 지금 상당히 흙이 단수치는 순간에 죽었어요. 그럼 흙이 폐를 해야 돼요. 그럼 폐가 되겠죠? 음 여기서 있는 수는요? 이건 죽어요? 안 돼요? 그럼 이건 폐가 되겠습니다. 폐가 되어서 실패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수는요? 이건 죽었어요. 이거는 먹여치기 한들 또 단수? 계속, 야 시는 나지만은 이건 따봤자 이용은 죽습니다. 사용도로 그래서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사는 방법 바로 요수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해야 돼요. 100이 또 계속해서 이렇게 잡으러 올 것입니다. 이렇게 왔을 때 요 안막을 재간이 없죠? 그럼 100이 이어서 이건 100이 끊을 수가 없죠? 이건 안됩니다. 그래서 100이 여기서 호구를 칠 것입니다. 어? 그럼 이거 폐가 되는데 이거 폐감이 없어서 이어면 어? 이거 폐가 됐죠? 폐가 되면 실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호구 치면은 흙이 폐감이 없을 때는 여기 이어주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여기 요거 한 점 예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단수 치면 됩니다. 이거 단수 안 줘도 되네요. 손수로 그냥 다른 데 두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놓고 놓고 호구 치면은 가만히 이어주고 100이 끊으면 이건 손빼도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수 요 수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수는 다 위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급살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